오랜만에 지금 마운드에 오르는 겁니다. 그렇지. 윤중현 서중입니다. 초보입니다. 바깥쪽의 볼. 언더. 좋은 볼을 던졌습니다만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높게 뜹니다. 파울. 3구 기다립니다. 밀어냈고. 오랜만에 지금 마운드에 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지금 마운드에 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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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볼.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하나 타자들이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 볼 원 스포. 지금 같은 공은 정말 좋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올을 맞습니다. 원 앤 투. 투수가 유리한 카운터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 앤 투에서 스윙 삼진. 출연 없습니다. 초보입니다. 바깥쪽 볼입니다. 원더. 원 스포. 중계석에서 봤을 때도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는데 그걸 안 속아주네요. 투 볼. 몸쪽 예리하게 꽂습니다. 투 볼 원 스포입니다. 지금도 투 볼에서 기다리지 마세요. 정준영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볼입니다. 원 볼. 원. 지금처럼 몸쪽의 재구가 되어야 아까쪽의 베나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대단합니다.